인천에는 아름다운 여러 섬들이 모여 있습니다.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데요. 북도면 섬 지역 350여 세대가 올해 말부터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보도에 원태교 기자입니다. 영종도 북쪽에 열을 지어 늘어선 4개의 섬. 시도와 신도, 모두 장봉도로 이루어진 북도면은 1,100여 세대가 마을을 이뤘습니다. 이곳 주민들은 섬 지역 특성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해 왔는데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. 한 2시간, 1시간, 30분씩 이렇게 물을 안 줬다가 주면 그냥 이렇게 틀자마자 쎈 물이 나오는 존대 흙탕물이 나와요. 인천 하늘수를 위하여! 위하여! 장봉도에서 인천 하늘수의 첫 통수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. 북도면 섬 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본격화한 겁니다. 가장 반기는 건 지역 주민들입니다. 오늘부터 신선한 정말 도시에서 먹는 수돗물을 먹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는 만세 부르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. 시가 북도면의 지방 상수도 배급 수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 건 지난 2018년. 지난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해 신도의 상수도가 우선 공급됐고 이번에 2단계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면 시도와 장봉도 등 358세대의 상수도가 공급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적 관로를 이용한 장봉도까지의 상수도 공급으로 지역 주민들의 급순환 해소는 물론 정주요건 개선과 시민들의,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시는 내년까지 북도면 전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